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은 부교재, 프린트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중사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중사는 앞부분을 확 쉽게 내고요. 뒷부분을 확 어렵게 냅니다. 갑자기 난이구가 뛰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지가 눈에 익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눈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선생님들 문제 출제를 굉장히 잘하세요. 선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짜 어려워 보이는 건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선구원 기르는 작업 좀 필요하고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가면 심화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산에 맞춘 유형 정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산을 가르칠 때 제일 저는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 건 이거를 그냥 칠판에서 그냥 풀어준다의 느낌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최대한 다양하게 풀이를 보여주고 대신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너는 어떤 게 더 자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근본적인 실력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게 메인입니다.